저 촬영이라서 거의 안 먹었어요. 잘 보셨습니다. 노크입니다. 하나 둘 셋 나주를 써야 하나 왜냐면 이 그림자를 써야 하나 둘 중에 고민을 하면서 머리에다가 대고 사버린 그림 그런 씬인데요 나만의 두려운 걱정 한 번에 그냥 없애보이는 약간 액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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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마페 찍었던 데인 거 아나요? 추억의 장소입니다. 우리 숙소가 와라. 삼겹살 각이야? 오늘 형이랑 벤지프레스에 삼겹살 한잔 할까? 벤지프레스 맛있겠네. 맛있겠지. 가슴이 좋아하라 하겠다. 응 좋아하라 하지 그냥. 진짜 공감 안 가는데요. 운동을 하는데 맛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걸까? 아 진짜 너무 좋아. 잘 먹으니까. 더 진심해요 지금. 삼겹살에 부은 김치에. 어때? 스트로 와라. 너무 먹고 싶다. 삼겹살 밥을 원판에다 한번 구워 먹을까? 어? 밥을 원판에다 한번 구워 먹을까? 밥과 함께 할까? 밥과 함께 할까? 밥과 함께 할까? 밥과 함께 할까? 삼겹살 먹을 거다. 어? 야 재미있냐? 롤리스트가 재미있어? 죄송합니다. 나 방금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 정신을 달렸는데 진짜. 우와 스톸로 뛰는 거 봐. 제발! 찬이 형 멋있는데? 됐는데? 시골취! 모르겠어. 시골취! 시골취! 예니! 예니! 진짜 걸어가는데? 루비만 그냥? 아무 띠기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네. 한 세인으로 그리고 갈게요.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대박! 감사합니다. 슬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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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빈이랑 같이 이런 많은 노래를 만들어볼까 해서 진짜 그냥 갑자기 본격적으로 그냥 만들게 되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저 이제 하니가 또 되게 좋아하는 그런 류의 장르이다 보니까 하니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파이널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연기했던 그 무드 자체는 제목처럼 롤리 스트릿인 만큼 롤리한 그런 느낌이랑 되게 약간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매우 추웠는데 그래도 다들 열정 있게 재미있게 촬영할 때 같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챙겨봐주세요. 자, 컷.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unnen 멈출ους 제가 끝까지 돋고 싶은 고야하진 про는 한참을 어디에 도착할 때 제풍 같은 없어요. 옷에 적 стали 매우 추웠습니다. skincare 어깨가 interf Taj 걸 deer 에잇! 추운 날씨 속에 진짜 롤리스트리트 같은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누군가가 봤을 때는 홀로 저렇게 가는 건 힘들지 않겠어?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이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 조금 쓸쓸하고 아프고 외로운 노래를 써보고 싶어서 썼습니다. 얼마 안 되는 창생이 막 건드린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롤리스트리트 마이오에 사용하십시오.